안녕하세요. 제로키니 이수원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맨몸 운동에서 기반이 되는 코어 운동에 관해 알려드릴 건데요. 코어가 약하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허리 통증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코어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함께 해주세요. 집에서 하실 때는 각 동작당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에서 15에 3세트씩 해주세요. 첫 번째는 힐터치입니다. 힐터치는 말 그대로 발 뒤꿈치를 터치하는 운동이에요.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펭귄의 걸음걸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은 특히 옆구리 근육, 외복사근에 좋아요. 현장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는 무릎을 접어 몸과 가까이에 두고 배꼽을 바닥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을 주면서 허리가 활떼처럼 휘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주세요. 다음으로 턱을 당겨 상체가 올라오게 만들어 상복부에 긴장을 준 상태로 양손을 번갈아 발 뒤꿈치를 터치한다고 생각하며 움직이면 됩니다. 복부에 힘이 풀려 골반과 엉덩이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도록 동작할 때 이때 목과 어깨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손바닥을 천장으로 향하게 뒤집어 어깨를 바깥으로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싱글 레그 스트레치입니다. 이 동작은 몸통을 고정한 채 팔다리를 자유롭게 번갈아 움직이는 운동으로 허벅력을 키우고 코안 안정화에 효과적이에요. 허리가 활처럼 휘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어 매트에 가까이 한 상태에서 턱을 당겨 시선은 다리 사이를 바라보게 한 뒤 호흡을 뱉으며 한 다리는 무릎 접어 가슴 쪽으로 당겨오고 반대쪽 다리는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이 동작이 수월하시다면 상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여보세요. 이때 목에 긴장이 과하게 들어간다면 양손으로 머리를 받치거나 머리를 바닥에 둔 채로 진행해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다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골반과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복부와 코어 힘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테이블탑 홀드입니다. 테이블탑은 다리를 직각으로 만든 모양이 테이블과 같은 모습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복부와 허벅지 및 코어 근육 강화에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누운 상태에서 허리가 뜨지 않게 골반을 뒤로 말아 윗몸 밀키게 하는 자세를 먼저 취해주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고관절과 무릎을 90도로 접어주세요. 이때 두 다리를 붙여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들어가야 하고 발끝은 길게 빠져주세요. 동작이 어렵거나 허리에 부담이 있다면 한 다리씩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리를 내리더라도 복부 긴장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리의 힘이 아닌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올려야 합니다. 네번째는 시티드 리업입니다. 앞서 했던 테이블 자세를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한 동작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매트를 짚어 중심을 잡고 몸은 약간 0도에서 30도 정도 뒤로 눕혀주며 등을 둥글게 말고 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가져오는데 이때 상체도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왔다가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잘하시는 분은 손바닥에 실리는 체중을 줄이고 잠시 멈춰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어려우신 분은 무릎을 접어 몸쪽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발을 바닥에 살짝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진행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발을 떼기 위해 무게중심을 넘어 뒤쪽에 두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어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바이시클 크런치입니다. 외복사근, 내복사근을 사용해 복부의 처짐을 예방하고 허리를 지탱하기 때문에 중요한 운동이에요.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무릎을 접어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을 뱉으며 왼쪽 무릎이 오른쪽 팔꿈치에 가까워지도록 몸통을 굽히고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세요. 몸통을 비튼다는 생각으로 교차하며 시행해주세요. 동작이 어려운 분들은 한쪽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한쪽 다리 먼저 수행하고 나서 진행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목과 어깨에 과도한 긴장이 가지 않게 하고 다리를 움직일 때 엉덩이가 뜨거나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수행해야 합니다. 여섯번째는 더블 레그 스트레치입니다. 앞서 했던 싱글 레그 스트레치와 다르게 양쪽 다리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 배의 힘을 써야 해서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에요.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의 가동성과 유연성을 올려주고 복부 근육 안정성을 올려주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여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 다리를 바라본 상태에서 두 다리는 무릎 접어 가슴 쪽으로 등을 둥글게 하여 손으로 발목을 잡아 말아옵니다. 호흡을 마시며 팔다리를 서로 멀게 뻗어내고 다시 호흡을 뱉으며 팔은 큰 원을 만들어 팔다리를 처음 시작 자세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동작이 어려우신 분은 발을 바닥에 대고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 가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손을 발목과 무릎 대신 허벅지 뒤에 받쳐놓고 수행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통은 심해질 경우 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코어 강화로 예방해야 합니다. 집에서 TV를 시청할 때 휴대폰을 할 때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